네, 오늘 함께하신 우리 세 분의 뛰어난 좌담 인사들과 또 제가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특별히 이데일리에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함께 이런 좋은 행사를 항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김동완 단장님께서 특별히 좋은 강의 해주시고 그 내용이 참 적실하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동완 우리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래도 소개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모신 분들은 사실은 정말 숙고 끝에 정말 오늘 우리 공공기관분들과 또 앞으로의 경영평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논의하실 때 적실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특별히 2000년대 초반에 저희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체계를 만들고 혁신의 물꼬를 트시고 또 BSG 같은 걸 적용시켰던 우리 국민대 이속환 교수님께 다시 박시도로 막수로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정말 2000년대 초반 저희의 평가 시스템 만들 때 우리 이속환 부총장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체제를 만드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사실은 현장에 계신 우리 공공기관의 소통과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을 다 해주시고 어쩌면은 앞으로의 경영평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서울여대 노승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제가 이분을 만날 때부터 만난 그 타임부터 지금까지 존경을 아주 많이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서울과기대 이종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2020년, 2021년 경평단장을 준정부 기관하였고요. 오늘 4일 본 최연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이 세 분의 뛰어난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듣는 시간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저희가 좀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김동완 교수님의 좋은 강의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네 가지의 중요한 과제들을 실천하였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혁신에 대해서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여주신 우리 이석환 부총장님께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1년 반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 받은 국민대학의 이석환입니다. 사실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내년의 전망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방금 공기업 단장이신 김동완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굳이 뭐 저희들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공기업들도 많은 그쪽 부분을 좀 더 많이 가야 하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민주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를 고민하다가 상당 부분 또 이제 효율성 쪽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들의 어떤 사회적 책무를 묻기 전에 스스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성장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효율성 파트의 지표들이 훨씬 더 강화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공공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의사결정들이 쉽지는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들이 자율적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무성과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1년 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감당해내야 할 사회적 책무라든지 사회적 책임 같은 민주성과 관련된 윤리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시하지 않고 균형 있게 더 강화를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또 지난 1년 반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혁신과 또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런 균형감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완성된 것 좀 좋은 것들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차차 그런 것들은 이제 고쳐나가지만 어느 정도 1년 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노승현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랑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년 반의 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성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서 이석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공공기관에게는 공익이라고 하는 측면과 함께 효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공공기관 하면 정의 내리기를 공익과 이윤의 조화로운 추구라고 해서 공익이라고 하는 공공성의 목적적인 가치하고 그 다음에 이윤이라고 하는 즉 효율성이라고 하는 수단적인 가치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방식의 노력으로 공익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에 대한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에서 이런 공익과 또 이윤 공공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상에서 어떤 정부에서는 공공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또 어떤 정부에서는 효율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좀 해오는 형태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균형을 잡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보수관리라든지 또 재무의 건전성 확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방점을 두었던 부분들이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 사실 조금 더 잘 하게 하려면 예를 들면 기본적인 준비 또 우리가 보통 인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보수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의 기반이 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직무급이라고 하는 부분들만을 먼저 내밀고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그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하고 또 공공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기본적인 준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싶고요. 또한 이번 정부가 강조했던 부분들은 국정목표 2번에 있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공공기관에게 굉장히 요청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민간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인 거고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 구현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우렁각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민간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정부가 요청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반의 임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도 목적 가치인 공공성에 대한 확립이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수단적 가치인 효율성에 가끔 너무 또 매여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목적 가치를 좀 잃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많이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공훈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노동계의 현장도 많이 알고 계신 또 우리 이종욱 교수님의 고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과기대 이종욱입니다. 고견은 아니고 제가 뭐 지금 낮은 수준의 이야기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원 단장님께서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기조로 이 정부 정책을 이끌고 같이 따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을 한다면 큰 슬로건들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 그다음에 우리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성장,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그런데 이 정부는 아마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 슬로건에 매몰돼서 너무 지나치게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일들, 공문법에서 정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그런 슬로건에 매몰돼서 함몰되기보다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틀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도 5월에 시작해서 6월에 경평이 발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진검에 대한 점검은 아마 내년도가 이제 1년을 충분히 바라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서에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다루는 첫 번째 문서의 헤드라인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키워드가 생산성 재고에 있어서 재무위험이라든가 많은 재무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 관리체계 개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아까 모두 김동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기관들이 130개에서 87개로 내년도에는 평가가 조정이 되고 세 번째로 지금 국정과제도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로 끝이 고 있는 민관과 공공의 협력체계 강화 이 부분은 아직 미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올해 성과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은 아마 내년 한 해로 가지고는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에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되냐 효율성이 강화되어야 되냐 이런 논란은 이제 종식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둘 다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쪽만 강화돼서는 결국은 자칫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이 다루고 있는 800조가 넘는 세출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자칫 편협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고자 기획재정부라든가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한 것까지는 저는 충분한 성과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체계 개편에 있어서 지금 많은 기관들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부분은 노조라든가 다른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약간의 이론은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 부처의 책임 강화를 책임성을 어디까지 놓고 볼 것인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말 정부도 같이 평가를 받고 제대로 책임을 지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의 공공의 성과를 측정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우리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서 제가 잘 쓰는 말인데 기승전 경영평가가 아니라 기승전 국민의 편익이 얼마만큼 높아졌는지를 지금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타 공공기관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런 편이 있는데 저기 정부 업무 평가라는 게 있고 또 경영평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사실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공기관이 공공기관들이 다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게 합지가 잘 안 됩니다. 정평은 또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도 좀 다르게 나오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특히 300인 이하를 많이 한 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가 됐다면 기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부처 평가와 연계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야 되는데 부처 평가와 공공기관 평가가 자꾸 분리되는 현상은 마치 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평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버리면 누가 이게 어떤 신뢰가 가는 이런 평가가 될까 이런 싶습니다. 국가에서는 똑같은 평가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좀 이렇게 시려세게 했더니 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좀 웃고 즐기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추워졌어요. 추워졌는데 공공기관 분들의 마음도 춥고 몸도 추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옷이 헤어져도 옷 살 돈도 없으실 것 같아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어떤 경상비라든가 여러 부분의 비용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 분께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식의 국민들 위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것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지명하지 않는데 이렇게 바라보만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알아서 대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모양새가 돼가지고 또 괜히 또 저기 뒤통수가 좀 그런 다가왔는데 뭐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절감과 관련된 건 단순히 어떻게 예산을 아껴 쓰느냐 아니면 비용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모든 면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계속 주도적으로 해오기를 계속 강요를 받았다면 그것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아까 그 공기업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파트에서도 그 내용이 좀 잠깐 나옵니다마는 얼마나 이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또는 사회를 중심으로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일을 나눠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비용을 집행하고 또 절약하는 데서 중요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소한의 인풋을 가지고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드는 게임일 텐데 사실은 그 상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동반성장으로 불리우던 이 공공기관들이 일종의 테스트 배드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깔아놓고 기업들에게 제안을 하고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에 바로 나타났을 때는 도저히 기술 개발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같이 해주고 그 여러 가지의 무대들을 제공해 준다면 그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복사지의 이면즈를 쓴다든지 가장 아주 원초적인 부분들을 절감하는 게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회사가 망하던 회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면즈 쓴다고 공공기관이 다 좋아지고 한 점 부채 다 갚을 수 있으면 정말 이면즈를 갖다 사서라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게 우리 민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테스트베드라든가 여러 플랫폼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을 줄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다른 요소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줄여야 되겠지만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노승윤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꽉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안 잡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이크를 자진해서 꽉 잡긴 했습니다. 20세기의 행정학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결론이 난 것은 이제 일을 더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지 규모가 크고 작고 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부 영역에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중요한 일들을 안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내고 또 그동안 해왔던 건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여전히 또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또 뭐 민간에게 이왕할 부분들이 있다면 민간에게 이왕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석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건데 단순히 일부 운영비 줄이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비용 절감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확대해야 할 부분들은 또 과감히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우리 공공기관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행복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줄이는 노력들도 있어야 할 겁니다. 비용 절감, 복리 후생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른 측면들과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결국 모든 조직에게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또 성장,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역량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요사이 많은 공공기관 분들께서 하소연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우수한 인재들이 과연 공공기관에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는 관점에서의 비용 절감, 복리 후생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려해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즉 절감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효율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가만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는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 전에도 지금은 외로이 당을 새로 만든다 이런 이준석 전 여당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을 여러분도 하실 텐데 굉장히 저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게 사실은 그 얘기를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능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능 조정에 대한 부분이 민간 이형과 연결이 될 때 공공부부는 훨씬 더 효율적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터치가 말하자면 비용 절감, 일률적으로 공공기관 30%씩 하세요가 아니라 사실 그 기능에 맞는 조정을 하는 훨씬 더 델리케이트한 작업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좀 미세하지만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또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과 또 우리 민간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 굉장히 협업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는 일방적인 공문을 날려서 30% 이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이면지라도 좀 때우시면서 잘 거투기 바라고 지금 또 이종욱 교수님께서도 또 한 말씀 주시죠. 네. 얼마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발표가 됐죠. 657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적은 수의 증가액이라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정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건전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왜곡된 표현이긴 하지만 건전재정이라고 쓰고 돈이 없구나라고 읽는 데입니다. 요새 애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비용 절감이 됐던 더 쓰든 안 쓰든 우리가 공문법 1조는 아는데 공문법 3조를 잘 모릅니다. 그게 공문법 3조는 뭐냐면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여야 한답니다. 공공기관에. 그 대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사회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전사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비용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경영평가 보도자료를 봤던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가 이거였습니다. 헤드라인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힙이 엇갈렸다. 재무성과가 뭐였을까요? 그게 뭐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썼냐라는 것을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가 아니면 기간만 압니다. 나중에 이건 맨 마지막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혹시 이러진 않느냐는 거죠.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사회는 아닌가 혹시 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는 다 해도 되는 사회는 지향해도 되는 거 아닌가 두 사회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사회하고 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는 해도 되는 사회하고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는 약간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매뉴얼을 봤을 때 들여다볼 때 공공기관이 약간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가 공헌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경영 체제를 확립하라고. 그런데 자유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전에 너무 길들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비용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아까 이석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적인 부분에서 비용 절감에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향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집중과 선택이라든가 균형과 형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기관이 정말 잘할 수 있고 정말 대국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데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절감할 수 있는데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인재부터라도 좀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절감보다는 저는 비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국민 편의 편익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향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율경영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공부분의 어떤 혁신들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적인 장소에서 또 앞으로 이 비디오가 유튜브에 계속 돌 것 같은데 이 얘기했다가 제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지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분들에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향하고 정말 지향해야 될 것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건든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한번 멋지게 한번 할 수 있게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공공기관이 있으면 혼내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분께 당황스러운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아까 김동원 교수님한테 몰래 가서 여쭤봤어. 그랬더니 아 그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제가 했는데 세 분께 드리는데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이종욱 교수님, 노승경 교수님, 이석강 교수님인데 단답형입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분이 새로 나온 한 줄 더 포함된 것이 경영평가위원을 만나려거나 그런 시도를 할 경우 감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 이종욱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아직도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고 부조리를 많이 안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준 8월 16일 날 감사원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요. 감사원 발표를 보면서 결국은 자칫 경영평가를 모르시는 분들 공공기관을 모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라는 얘기 아닌가 잘못하다가는 그리고 기재부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재부라든가 공헌위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1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회계사 법조계 이런 분들 빼면 한 80, 90분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아마 곧 경영평가단 모집의 기재부는 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으면 유튜브로 광고까지 낼 겁니다.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 좌장께서 말씀하신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시기 됐든지 간에 기관을 알려야 되고 기관의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올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40주년입니다. 40주년. 83년도에 시작했다고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인데요. 40년 됐으면 특히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국민에서 편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홈페이지를 저는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가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보는데 하나는 자기의 언어로 구성을 한 홈페이지가 기관의 언어로만 구성을 한 홈페이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자료를 찾기가 아직도 맞춤형이, 그러니까 그 기관을 잘하는 사람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업구조를 포함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재부터라도 저는 팁은 아니고 그거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는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최소한 7, 80%는 해소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좀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만나지 않는다는 거 어디까지 만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컨퍼런스라든가 워크샵 같은 데서 와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기관에서는 이런 어떤 전문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렇다고 출장을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고 기재부에서 대응 방안으로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간 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관에게도 사실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조심 정도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그게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서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공론의 장애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접촉의 면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공공접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공접촉을 늘리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승용 교수님. 앞서 이종훈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일단 첫 번째는 개별 접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한다고 하면 기획재정부나 평가단에서 공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더 제도화하고 많이 만들어주시는 부분들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개별 접촉의 영역들은 좀 줄어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경영평가는 저는 성과관리팀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저는 홍보부서가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부서의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율경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율경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속환 교수님. 글쎄요.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뭔가 좀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평가단하고 좀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양성화라고 좀 할까요? 그런 모멘텀이나 그런 플랫폼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관련 학회들도 많고 주로 대부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학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행정학회가 있고 한국정책학회가 있고 또 한국경영학회가 있고 또 유관학회들이 꽤 많은데 그런 학회들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같이 토의하고 또 기관들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발표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관련된 분들이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로 어떤 특별한 성과관리팀에서 평가팀에서 특정한 주요사업 담당 교수님을 학교로 찾아간다든지 대구로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서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양성화 부분을 저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간사를 하고 할 때도 팀장 정도는 반드시 소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단에 팀장님들 중심으로 만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하여튼 그렇게 공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 한 팀이 교수님들이나 평가위원님들이 날짜를 좀 통일회사로 잡아가지고 해당 기관들을 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거죠.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시오. 그것을 그것도 하나의 양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큰 갈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고견을 들어볼 때 다 적실하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거를 유지하면 되는데 아까 김동훈 단장님께서도 저한테도 팀장을 중심으로 팀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결국 간사님들과 우리 단장님이 또 아시는 상황 속에서 팀장을 중심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속하는 것은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것들이 이제 좀 오용되거나 악용되는 그런 소지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이제 힘들게 아까 이종욱 교수님 말씀처럼 또 공문위에서 힘들게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중은 해주되 또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처럼 소통의 장이 좀 더 다양하게 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경영평가당과 공공기관분들 사이에서 경영평가 관련돼서 좀 저희들이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이라든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공공기관분들이 경영평가가 제일 중요하고 아까 이종욱 교수님이 시종 뭐죠 기승전 경영평가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문으로 오늘 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023년에 경영평가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2024년 또 우리 공공기관분들이 벌써 이제 보고서도 쓰시는 작업도 시작하시고 벌써 이렇게 막 이제 확 끌어오르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쭙겠고 그 방향이 경영평가 방향이 어떨 건지 아까 물론 김동원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모두가 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또 경영평가를 해오셨고 또 현장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세 분의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은 뭐 우리 노승경 교수님부터 먼저 죄송합니다. 항상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원래 맨 마지막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 하라고 하셔서 글쎄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가 점정이가 지죽을 날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어찌 내년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김동원 교수님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고 저도 비슷하게 어쨌든 공부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내년에 경영평가의 방향을 저도 좀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적정하게 수행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실적 보고서나 또 실사의 과정에서 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 적정하게 일을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가 바로 공공기관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책무를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각각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미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결국은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단기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떤 노력들을 중장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를 23년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구 위기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 소멸의 부분도 있고 지역 소멸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대학의 위기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자고 혁신도시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 책무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해나가시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도 개별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도시의 성과도 좀 잘 안 보인다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뭔가 그쪽의 지방자치단체 우리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의 영역들 시민단체들하고 잘 협력하셔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중장기 미래 방향은 어떻고 그걸 위해서 우리 기관은 뭘 할 거고 너네 기관은 뭘 할 거고 이런 좀 합치된 그런 미래 방향들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따른 노력들을 좀 한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들을 위한 개별 노력보다는 좀 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20년 30년 끌고 가야 될 문제들이겠지요. 이제 이번 정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국정목표 2번에 나와 있는 민간이 끌고 공공기관이 미는 역동적 경제 저는 이제 기관 명칭을 거기다가 넣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 끌고 전기가 보이니까 한국전력공사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게 국정목표 2번이 우리 공공기관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례가 나와 있다면 아마 내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은 정부정책 구현의 수단인 거고 그런 정부정책의 방향이 국정목표 2번에 주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좀 사례들을 내신다면 그러면 아마 기관장님 해당하는 리더십 무계획으로 하지 않으니까 전략기획 노사관계 조직인적 다들 아마 등급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김동훈 교수님도 말씀을 하신 결국은 재무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계량적인 부분들이 물론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갈수록은 앞으로 갈수록은 계량적인 부분들의 영향이 조금씩은 줄어들긴 하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기관들이 노력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영향들이 줄긴 하겠지만 내년까지도 여전히 재무 부분에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혁신가점 부분의 점수가 나누어지고 한 것처럼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보수관리라고 하는 결국 작년 8월에 나온 공공기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혁신계획 두 번째의 3번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미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SG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시켜 본다면 우리 공공기관들이 하셔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김동훈 교수님께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연계해서 보자면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관들이 얼마만큼 2023년에 노력들을 해주셨느냐 즉 아마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에서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앞서 김동훈 교수님 말씀에서도 0.5점에 해당하는 국민소통 세부평가 내용 3번 부분이 데이터 개방도 있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그 실태점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디지털 기반이라고 하는 쪽에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는 그런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관의 효율성을 생산성을 어떻게 제거했느냐 하는 부분들도 이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인 거잖아요.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얼마만큼 잘 달성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한 네 번째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세부평가 내용이 작년하고 달라진 건 거의 없는데 윤리경영 세부평가 내용 1번만 전년도에 1번 3번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동훈 교수님 강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윤리경영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2022년 6월에 여러분들이 기재부의 계획도 다 제출을 하셨고 이제 그거에 대한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평가단에서는 그 내용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또 이야기한 바 있어서 기재부의 모델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한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ISO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연계하셔서 우리 기관의 맞춤형 윤리경영 모델을 좀 만들어내셨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통된 내용들이 지표별로 기관마다 똑같겠지만 아마 맞춤형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또 윤리경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마다 특색이 있고 내용들이 다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계획이 모든 기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 처해지는 환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만드는 부분들도 다 다를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표들에서 맞춤형 우리 기관의 전략과 대응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따뜻하고 디테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공훈위원이신 이종욱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노승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다 해주셨고 제가 노승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김동훈 교수님 단어가 9번 나왔습니다. 김동훈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신 것을 자세히 풀이를 해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성적인 얘기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그겁니다. 경평보고서를 저도 많이 보는데요. 정말 이게 우리는 100%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0%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에서 스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공공의 그게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 연도 평가를 위해서입니다. 이건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정부라든가 어차피 국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전사적인 어떤 임직원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할 수 있는 것은 더할 수 있게끔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성을 높여달라. 그 대신 자율성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평가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국민 생활과 우리는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가끔 보면 진짜 국민 생활에 너무 편협한 부분 아주 지역적인 부분만 다루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 대표성 기관이 갖고 있는 설립 목적에 갖고 있는 대표성을 좀 강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꼭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는 상생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으면 공공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열악해지는 사회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어떻게 저는 포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과를 얼마만큼 많이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려있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편람도 확정되고 아마 이번 주가 기관들이 주요 사업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에 대해서 롤링을 하고 있는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편람의 확정은 12월 말에 확정이 되면서 2025년도까지 확정을 하겠지만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것을 봐주는 그런 경영평가가 된다 그러면 기관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몇 페이지 이내 금액이 얼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성과급이 어디까지 가 있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차치하고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기관이 당초 갖고 있었던 법에서 정한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금 작성이 되도록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고 그런 거를 만약에 경평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꼭 사력 있게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경영평가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셨던 우리 또 이속환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 말씀 주시죠. 네 앞에서 두 분 교수님들이 다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좀 또 중원 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제 워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제 평가단이나 또 기재부에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3자가 다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감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올바른 경영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종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경영평가 40주년을 맞는데 우리가 경영평가 30주년을 맞을 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경영평가를 한 지 30년이 됐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지만 또 10년 전에 비해서 무엇이 더 나아졌느냐 이걸 좀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표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는 개량 지표가 있고 비개량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경영관리가 있고 주요사업이 있고 각각의 영역에 다 지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요사업의 영역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경영평가를 처음에 드래프트를 아마 거의 파운딩 파더 수준의 선배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초창기의 경영평가를 기안했을 때 그 취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 포커스 에리어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미션의 기초에서 100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핵심 영역들을 선정해서 그걸 보겠다는 게 평가의 취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 평가의 취지가 또 그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너무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드웍을 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스마트하게 일을 했냐를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원이 무한히 주어져 있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놓고 어떻게 옳은 일을 옳게 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안타까운 부분은 그 주요 사업의 영역을 털어놓고 그 주요 사업의 영역에 4개의 주요 사업의 영역이 있다면 그 4개의 주요 사업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관에서 100가지 일을 다 털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뭘 잘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적인 자원배분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관들이 또 점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임계치 목표부여 방식을 통해 정했을 때의 한계치에 다다라서 더 이상 달성할 수 없어서 지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 못하고 내년을 위해서 아껴둬야 하는 이런 방식은 결코 올바른 행동을 유도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6년을 보고 7년을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여전히 목표 달성은 안 됩니다. 달성은 안 되는데 그 트렌드를 보면 애초에 6년 전에 7년 전에 설정했던 목표치에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개선되고 있는 적어도 당의 년도 목표치에 달성 여부를 가지고 평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일정 부분의 포션은 남겨놓고 배점을 남겨놔서 그러한 지표들을 중장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마일스톤을 관리하고 유관부서와 협업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발표하고 개선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성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 공공기관의 미션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옳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단장님께 각별히 또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그런 같이 공감대와 고민을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석광 교수님께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선택과 또 집중이라는 것을 잘 또 새겨시면은 또 내년도에 대처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4명이서 같이 좌담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느낌은 5명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동원 교수님이 여기 앉아 계셨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좌담회를 해주신 우리 또 세 분의 뛰어나신 우리 교수님들을 향해서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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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